F45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여러분 혹시 F45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핫한 운동센터인데 여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재미있고 또 확실하게 운동을 하는 걸로 제가 익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F45 광화문점에서 회원분들이랑 함께 F45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운동을 하러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45 처음인가요? 저희 오시면 항상 본인 이름 찾아서 여기 체크인 버튼을 체크인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혹시 부상 있으실까요? 오른쪽 품목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팔찌가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부상 있으면 착용해주시면 코치님들께서 운동 시간에 동작을 변형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고 계실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타이리지 준비되어 있는데 한복하고 오시면 제가 운동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저희 F45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F45의 네이밍을 보시면 F같은 경우는 펑셔널의 약자고요. 45는 운동 시간이 45분을 뜻해요. 그래서 저희는 45분 동안 기능적인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케줄 한번 보시면 저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번 다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이 준비되어 있고 화요일, 목요일은 근력 운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 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운동을 좀 다양한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운동 시간 때 여기 앞쪽에 보이는 스크린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앞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이머가 있어요. 운동 시간일 때는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저희가 버저가 울리면서 빨간색으로 바꿀 때는 쉬는 시간이란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필드를 보시면 운동하실 때 각 스테이션에 이렇게 넘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운동 전에 저희가 코치님들께서 모든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 해드리지만 중간에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스크린에 맞는 번호를 맞춰서 동작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코치님들께서 운동 능력에 맞게 동작 변형해 드리고 운동 시간 내에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쉬셔도 되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보실게요. 파이팅! 파이팅! 앞으로 모여도 진행하세요. 앞서서 저희 스크린 뒤에 처음 방문해 주신 심혜진 님 손 한 번 만들어 주세요. 네! 네! 첫 번째 동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20초, 다음 40초, 20초 현 시간도 마찬가지로 10초, 20초 늘어날 거고요. 이 10초의 동작 중에 4가지 동작에는 초샷 타깃을 지정하게 해주실 겁니다. 다음은 2번 동작에는 2번 동작은 2번 동작으로 2번 동작으로 3번 동작으로 2번 동작으로 2번 동작으로 3번 동작으로 2번 동작으로 3점, 2번 동작에서 3점, 5점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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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